자 풀리면 재미있을 것 저 발언 누가 한 겁니까? 네 저 발언은 이제 그 황의조 선수 황의조 선수를 이제 그 영상과 함께 협박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던 유포자가 했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뭔가 이제 고소를 또 취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제 협박을 또 했고요. 그러니까 황의조 축구 선수의 형수 맞습니다. 구속 기소된 그 형수가 그렇죠. 풀리면 재미있을 것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서 저게 영상이 동영상이 일출된 게 아니라 풀었다는 내용처럼 들리네요. 그렇죠. 뭐 추가적으로 영상을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영상을 더 오픈하고 이제 공개를 할 수도 있다. 약간 그런 메시지로서 이제 표현을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형수가 왜 공개를 했을까요?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데.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는 게 범행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. 이제 뭐 알려지는 내용들로는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냐 아니면 뭐 황의조 선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뭔가 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협조가 안 되니 뭐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은 나오기는 하는데. 시동생은 처벌 불언서까지 내면서 굉장히 형수를 믿었는데 저 얘기만 보면 검찰에 물론 그 나온 내용 검찰에 나온 얘기지만 조금만 보면 형수가 뭔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황의조 시동생을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. 네 근데 이제 뭐 황의조 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지금 뭐 어쨌든 자기 올린 글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범행 동기가 있는지는 사실 좀 밝혀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네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시작되겠죠. 그때 저희가 재판 결과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.